호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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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빨래해야하는데? 빨래할 거 있는 사람? 저에게 빨래요 잠시만요. 야 이거 다 너가 소중하나 입은 거잖아. 그거 다 지났어요 월화수라서. 야 뭐..야 뭐야. 요리하게? 차선. 이유니까? 야 혜지야 나 배틀 없어. 어떡하라고 핸드폰을 그만하면 되잖아. 일하잖아. 뭔 일이야? 여자 인스타만 받겠지. 너 근데 여기로 갖고 와서 해야 돼. 아니야 너가 여기 그거 다 가져와. 너가? 아니 저절로 하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멀티템까지. 멀티템 촬영에 쓰고 있잖아. 아 무슨 돌티지가 안 편하지 않고 있어. 와 심장에 박현석 영상 올라갔다. 여기 진짜 재밌는 채널이라던데 너네 여기 알아? 댓글 달아줘 개똥이야. 그 흑협이랄까? 엄마가 트위드 채널 한 번 봐. 섹시하다. 아 이거 어때? 난 너만의 영원한 흑이사. 아 나 심장에 박혔다. 아 시발 하나만 해. 역시 심장에 박혔다. 난 영원한 너의 흑이사. 어때? 아 심장에 박혔다. 난 너만의 영원한 흑이사. 와 섹시하다. 아 시킨 거 너무 뛰는구나. 와 흑이사. 아 담았어 이씨. 영원이야? 아 진짜 씨. 왜 봐. 아 몰라. 아 진짜 왜 그래. 하지마. 하지마. 나 위험했어. 양재인 연상 적중이여. 아 어떡해. 아 몰랐어. 나 이거 해야 돼. 응. 응. 왜. 아 두 새끼들 존나 실수하겠다. 왜. 아 화낼 거잖아. 아 나 화났다고. 솔직히 연애는 진짜 좀 아니다. 하고 싶어. 꺼져라. 뭐야 나. 북탱이 팬다. 오 팔뚝 개 웃겨. 아 진짜. 아 뭐야 나 이거. 아 뭐야 나 이거. 혜연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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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먹어. 야 좀 이따 봐. 야 그만 넣어둬. 야 이거 잘한다. 역시 재희가 요리는 잘해. 재희가 요즘 매력 있어. 아 뭐야. 야. 저녁 즐겨보는다고 하지 않았어 재희야? 아 몰라 이거. 진짜. 진짜 잘한다. 아니 이거 원래 뒤모습이라 그런 거야. 진짜 잘한다. 혜연이야. 왜. 하여튼 요리할 동안 방해하지 말고 너도 이리 와. 응. 재밌어 여기. 나랑 원판 치키자. 아니 너 부추 넣다. 미안해. 나 아픈 사람이라고 해. 야 중재혁. 어? 깨수하다 그만 좀. 나 진짜 속상해. 야 내가 나 네 뚱뚱불어 안 하잖아. 너 여유가 와서 김종국에서 다시 막 어서. 양미션 좋은다. 칼이 나? 가위가 더 안 돼. 너무 무서워 미끄러워서. 이게 난 부추가 이 끝에 부분이 너무 싫어. 여기 맛 없어. 여기가 좀 더 나아. 먹기가 좀 더 편해. 야 이럴 때 시켜 먹지 않은 거야. 아 시발. 갑자기 열이 확 받네. 야 과장님 지금이라도 내가 시키면 그 더 빨리 먹자. 더 맛있을 거야. 아니 기다려봐. 그게 한 번만 더 못다니까. 조그만 손으로 조금 조금 자라나가 갑자기 왜 화내는 거야. 아니 마땅을 두렵게 없을 것 같아. 아니 상불들까지. 야 나는 부추 아래 부분도 하고 있고. 밀려도 갑자기. 어이 시켜 먹자.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. 세대야 오늘 우리 비 오는데. 화전이 있으면 덤벌리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정재현 얘 밑밥 간다.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. 너 정찬성한테 두지게 두 두게 맞고 싶어? 정찬성한테. 저는 동의합니다. 동의합니까? 와 제2야 아니! 파전이 한 시간 더 맞은 데가 어딨냐고! 야 아까랑 밖에가 달라지. 알았어 알았어. 야 비가 금쳤어. 그래갖고 파전이랑. 다 했어 다 했어. 아 괴롭기네. 먹거나 먹고 간 거야? 괜찮은 거 같은데? 주문하신 막걸리 나왔습니다. 왜 이렇게 서비스가 지대로네. 저 안 주문했는데 어디서 왔어요? 어 아까 주문하셨는데? 저 여기 저기 더 여덟은 상품 주문하셨거든요? 저 여기 합격 안 한다고요. 좀 갈아버려 넣어볼게. 아 지금 요장빵. 아니 이거 뭐냐고! 야 먹자. 비 좋은데. 너네는 술 먹는 게 좋지? 야 술 먹고 자면 이제 다음 달 갑자기 깔끔하게. 아우처럼 짜잔 돈이 돼있으니까. 좋지? 자 술. 우리 다 취해서 깽판 부른다고? 우리 다 취해서 깽판 부른다고? 우리 다 취해서 깽판 부른다고? 그럼 취한 거 같냐? 그러니까 앉잖아. 한 거지. 비도 오고 그랬어니. 어디서 나온 소리야 이건? 트립. 매너 매너. 아니 막걸리를 먹었는데 트립이 나는 게 다. 야 이것도 당혹 끼고 찔마하잖아. 나 진짜. 나 요정이야. 얘 요정인데 파리. 도엔 존스 인형 씨 드십니까? 나 말 안 할려고. 야 탄대가 오지가 나는데? 탄대가 그것도 있다니까? 나 심장이 타고 있잖아. 심장에 탄 녀석. 심장에 탄 녀석. 괜찮았지? 괜찮았지? 현석 깨알 공부도 한 번 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야 나랑 비동일이랑 친하냐? 제이랑 현석 같이 다녀? 아니 근데 우리는 웬만한 친구 사이 이상일 거야. 끝을 갔잖아. 그 다음에 끝을 서로 체험했으니까. 야 그럼 너네 만약에 서로 결혼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나? 그거는 아니지. 그거는 다른 문제지. 나 친하다는 게 처음이야. 볼걸로 볼걸로 봤다는 거지. 뭐 한다는지 무슨 말이야. 근데 얘만큼 오래 봤는데 얘만큼 정이 안 가느냐는 처음이야. 난 얘 죽으면 정내지 안 봐. 난 얘 죽었으면 좋겠어.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상하다. 내 거 좀 봤어. 그대를 환하고 그대를 환하고 박동TV를 같이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이렇게 백만 채널 됐는데 그대의 머릿결을 안 올려주는 시바 안전하자. 시바 안전하자. 시바! 시바 안전하자. 다 낫다라는 거구나. 제이 설마 그러면 뭐 한자가? 뭐? 불닭볶으면 먹고 싶어요. 뭐 똑같다. 불닭볶으면 먹고 싶어요. 뭐 똑같다 그러면은? 불닭볶으면 먹고 싶어요. 불닭볶으면 먹고 싶어요. 불닭볶으면 먹고 싶어요. 불닭볶으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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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볶으면 성 앞봐서 안돼요? 안돼 ㅋㅋㅋㅋ풉 미안하하 미안해요 Vic 거짓iya 야 쿠리아 먹자 너는 진짜 재밌는 애들이나 ㅋ Ma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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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퍼벅장 안생겼다 이이이야 부더뽕더멘거 그대이야 부더뽕더멘거 거, 거울 치면 돼. 귀엽다 이거.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. 훨씬 심하지? 아니지. 나 귀엽게 팀워치잖아. 야 현서, 팀워 보여줘.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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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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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맞아도 그래! 봐, 아, 그거 안 해. 너 여기서 문제 있어? 아니, 너 토로. 그럼, 터 와. 그거를 막걸리로 눌러! 아니야, 한 포로 한 번 하고 먹어도 돼. 꼬리!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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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아니, 손이 안 쳐야 돼. 망했어! 얘네 못 이겨! 꼬꼬꼬!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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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거 좀 고쳐야 돼, 재열아. 춤을 다, 네가. 5분 만에 카피해ю. 부끄러 pull, 춤을 추는 영화의 문제야. 아, 현재야. 카피해 봐. 자, 중절춤, 시작. 하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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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이 가장 세상에 제일 귀여워야 돼 카메라 봐야 돼, 기둥이 입을 내밀어야 돼 이때도 자기를 버리지 하지만 귀여워야 돼, 자기는 항상 기둥이 기둥치 아니까? 내가 존나 꾸어야 돼, 여러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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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아.. 그.. 아.. 돼.. 하하하하하